미래 모빌리티 시장이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면서 자동차와 IT 기업 간 합종 연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업무 협약부터 합작법인 설립까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진현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세계 3위 자동차 부품업체 마그나와 1조 원대의 합작사 설립을 발표한 LG전자. 오는 27일에는 스위스 소프트웨어 기업 룩소프트와 합작법인 알루토로 출범합니다. 통신기술을 접목한 커넥티드카, 스마트캐빈을 콘셉트로 차량 천장이나 창문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모빌리티 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IT 기업은 LG전자뿐만이 아닙니다. 카카오는 자회사 카카오 모빌리티를 내세워 기아와 전기차 택시 보급에 나섭니다. 나아가 기아는 전기차 등을, 카카오 모빌리티는 플랫폼 솔루션을 제공해 산업 생태계를 함께 구축할 예정입니다. 네이버는 현대자동차그룹과 미래 모빌리티 사업 제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네이버의 콘텐츠를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심겠다는 것.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와 신사업 창출에도 협력합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가 IT 기업들에게 신기술을 선보일 수 있는 새로운 장으로 부상했다고 말합니다. 자동차라는 공간과 자동차 내부, 자동차의 각각의 패널 등등을 하나의 디바이스처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죠. 자동차 그 자체가 하나의 플랫폼이자 하나의 디바이스이자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또는 외부하고 인터랙션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미래 자동차 패러다임 전환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파트너를 찾는 기업들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매일경제TV 진현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배세이 incumptuurs